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팀관리에서 스카우트 카드 확인하고 선수팩 오픈 카드깡을 해보죠 최진행 조쌩 정성훈 빨리빨리 이장민 신동주 오우 차우찬 롯데투스 코치 최동원 자 이보짜 소지품에서 100프로 플래 2개 골드급 골드 고급 실버 코치 6개 구단선택 국가대표 단일년도 마일리지 스페셜 히어로 레어 레어부터 쩐쩐쩐쩐쩐 이렇게 임준혁 장종훈 용길현 오상류 그 다음에 히어로 선수팩 누굴까 김동주 두삼베어스 그 다음 스페셜 코치팩 삼성 오 삼성 삼성 2개 아하 하기룡 궁두성 오케이 키움 감독 앤서니 마일리지 팩 히어로 플래티넘 오케이 플래티넘 반짝반짝 하구만 두산 혜택 케이티 최주환 어우 좋아보인다 슬러거 어퍼스윙 훈련중독 최혜식 고영표 고급 실버팩 5개 여기도 플래가 아 안나와요 히어로 두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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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두산 많이 나오네 두산 랜들 진야곱 신재영 음 차명주 랜들 진야곱 차명주 박만채 신재영 자 이번에는 고급 골드팩 옳지 플래 하나 떠주고 LG LG LG가 두개 김동수 와 이것봐라 3금 이진영 자 고급 코치팩 6개 어허 카드 보관함이 부족합니다 선수 투쿨 할 수 있는 건 해버리고 이승엽을 음 어쩔 수 없이 스페셜 스페셜은 조합을 해버릴까요 오랜만에 선수 조합 스페셜 카드는 조합을 해서 히어로 얻는 걸로 안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면 좋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좋고 자 다시 돌아가서 소지품 고급 코치팩 왜 아 코치 보관함이 부족한가 스카우트가 아니라 코치 너무 많다 코치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일반 조합 스페셜 코치가 너무 많아서 코치 이렇게 하나씩 나와줘야지 감사용 슈퍼스타 감사용 짜잔 김사율 자 다시 돌아가서 소지품 고급 코치팩 어우 좋아 플래가 하나 떴어 해태 타이거즈 김웅용 감독 같은데요 삼성도 있고요 아 김봉현 김봉현 두 개네 00년도 98년도 삼성 83년도 감독 레전드 재료인데 장효조 재료군요 김봉근 자 국가대표 선수팩 조동찬 삼성 라이온즈 2010년도 아하 아쉽군 2015였으면 좋았을텐데 자 2015 한화 이글스 유먼 구선팩 구단 선택팩 삼성 라이온즈 정방협 자 100% 플래티넘팩 갑시다 과연 와우 삼성 이 저는 이거는 옛날 구단은 잘 모르겠어요 자 스크린샷 한번 해놓고 멋지게 자 여기는 어디 김동기 아 태평양 여기는 어디 구자욱 어허 이렇게 뽑았습니다 음 선수조합을 해볼까 히어로 구자욱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태곤 자 오태곤 이렇게 하고 김동기 조합 이만수 84년 커리어 하이 이승엽 뽑으면 좋지 왜냐면 그거 할 수 있잖아 그 한계 돌파 할 수 있죠 이승엽 이승엽 박희수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렇게 이상훈이 91년도에 삼성에 있었군요 자 뽑아보자 짜잔 박재홍 이거는 윤성환은 골라네 박재홍 김한근 이재원 가자 강민호 아직도 있구나 강민호가 삼성에서 뛰고 있구나 심수창 심수창 롯데에서 아하 이 투수 코치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막 골든글러브 이런거 하나 나와 좀 좋을텐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카드보관함이 부족하니까 많이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히어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영명 심재원 디아즈 주현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원삼 골든글러브 야 장원삼 골든글러브 요즘에 제자리 나오나 뭐야 나 스크린샷 한거 아니야 스크린샷 오늘 밤에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말해줘 그거 아니지 나 스크린샷 하고 싶었어 자 요즘에 제자리 나오나요 장원삼 골든글러브 아 옆자리네 요즘에 제자리 안나오는구만 어허 없어 이제 뽑을게 없어 그쵸 뽑을게 없죠 아 장원삼 골든글러브 아니 뭐 제가 직접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아깝네요 자 이렇게 뽑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것을 영상으로 볼지 볼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